안녕하세요. 기초연금 수급에 대해 국회 예산에서 얼마 전 발표한 분석 보고서를 보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보자 감세 예산을 줄여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현 재산 공제 기준이 일부 중소도시에 사는 이들에게 불리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사랑해 구독 행복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기초연금은 현재는 2023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어느 정도의 소득과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에서도 지역별로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로 분류된 몇몇 지역의 경우 대도시와 비교해서 주택가격이 높아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예산처는 지역별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관련 연구 영역을 실시 기준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역별 기본공제 기준의 현실화와 지역별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 기본공제 기준은 4단계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 다른 공제액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중소도시에 사는 인구가 대도시보다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기초연금 수급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공제액이 오히려 낮게 책정돼서 형평성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즉 그렇다면 지역별 역차별 논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주택비용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입니다. 쉽게 말해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채까지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 2천원에 의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인정액 계산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재산 즉 부동산 자동차 등의 합계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재산 공제액이 지역별로 차등되어 왔습니다. 이는 도시에서의 평균 생계비용이 지방도시나 농어촌보다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공제해서 수급자 선정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였는데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만을 보유하고 다른 재산과 소득은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서울과 6대 광역시 그리고 4대 특례시 즉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기본공제 1억 3천만원을 차감하면 5억 6500만원이고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눠주면 1883 0원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는데요. 성남시를 포함한 중소도시에 어르신들은 기본공제가 8500만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이 205만원으로 책정돼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상승률을 고려해서 공제액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개선사안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이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이 국회 예산처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문제점들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집을 소유한 사람이 전세사는 사람보다 기초연금에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 공시가 3억원인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과 전세사업, 원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집을 소유한 사람은 기초연금, 계산시 일반재산이 공시가 3억원으로 반영되지만, 전세사는 사람은 4억원 전세보증금의 기본공제 5%만을 차감하면 3억8천만원이 반영됩니다. 집을 소유한 사람은 시가가 아닌 공시가를 기준으로 반영되므로, 3, 40%의 기본공제 효과가 있지만, 전세사는 사람은 보증금의 기본공제 5%만을 적용함으로 훨씬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재산의 기본공제가 매우 낮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동산, 자동차 분양권 등의 일반재산은 기본공제를 최대 1억 3,500만원까지 받을 이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금, 적금, 보험주식 등을 모두 합한 금융재산에서는 기본공제가 2천만원뿐이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역시 기초연금, 계산시 소득평가에 반영되므로 이중적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초연금 받으려면 현금 들고 있지 말고 무조건 집을 사야하는 건지 참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연금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08만원에 추가공제 30%를 차감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필요경비 42.6%를 공제받을 기자소득은 월 4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는 것에 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금소득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받은 소득에서 매월 납부한 돈인데 왜 기본공제가 전혀 없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88% 정도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은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아예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100% 소득평가에 반영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소득인정액에서 잡히게 되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바로 감액되기 때문에 의료급여 외에 다른 복지혜택까지 탈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분들께 정부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닐 텐데 그 똑똑한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에서 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있을까요? 내년 4월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장하는 선택적 복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러한 문제점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해 구독 행복에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